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이제는 구속되겠구나, 감방에 가겠구나 하는 걸 직감한 그런 순간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이재명은 몹시 당황했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를 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이런 걸 반복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막지 말아요 하고 비켜라고 하면서 툭 이렇게 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이재명이 어제 들어올 때는 앞에서 한 2분 남짓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기자를 보고 왜 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워서 뜹니다 하니까 아 추워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 미소를 보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여유를 보이면서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올 때는 몹시 상기돼 가지고 기자들 질문을 하니까 뿌리치고 나오면서 막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손실같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어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에게 한 질문 가운데 결정적인 질문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몹시 당황했고 쫄였다. 그래서 이재명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달랐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이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했다.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기소당하고 구속될 것은 뻔하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한 60여 명이 여러 사건이 많기 때문에 조사하고 확인하고 정언을 채취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서 남욱, 정영학, 김만배, 유동규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관련된 사람들을 증거를 다 수집하니까 이재명도 깜짝 놀란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은 이 건에 대해서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수사를 느긋느긋하게 해가지고 또다시 한 번 더 불러들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검찰청을 나서기 전에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도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 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다. 이재명 측에 잇따란 항의에도 검찰은 고위지원 작전을 폈다.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은 현대사의 볼 수 없는 행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이재명과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청사에 있었는데 대변인은 밖에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에 관련해서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검찰 수사를 정치사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해달라. 이렇게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사건을 정치 탄압으로 몰고 왔다. 이재명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 비리입니다. 그야말로 잡범 수준으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민간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지방자치장의 권력을 오남용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또 그 대가로 본인은 지분을 받는 그야말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추접은 정도.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거를 마치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재명은 몹시 멘붕 상태다. 그래서 이 거리에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를 지연한 사실도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조사와 말하자면 증거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재권자에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했고 질질 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은 사법 절차를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몰아가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나 탄압 받고 있으니까 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한 걸로 보입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되도록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질문서가 한 200장이었다고 합니다. 질문지가. 질문지가 200장이 됐는데 여기에 이재명을 물으면 서면 답변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에 이러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이재명처럼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벗꾸라지처럼 이렇게 살살살 피해가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정해진 형사법 절차에 따라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다 받았는데 이재명처럼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고 꼼수 중에 꼼수를 부리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재명, 검찰이 제시한, 워낙 이재명의 특징을 잘 아니까 검찰이 200장의 질문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만큼 이재명에게 제시할 만한 증거자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제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이래 모르니까 이재명이 깜짝 놀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받고 나갈 때는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자들 보고도 앞을 박지 말아요 하고 그냥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기자들 보고 추운데 울고 있어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왔다 이런 심정으로 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갈 때는 막지 말아요 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뭔가 많이 당황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큰일 났다. 이런 심정이 잘 드러난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여유를 부리다가 밤에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 그래서 검찰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이재명이 밖으로 나왔을 때 안개꽃을 준 당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당에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이나 이런 이재명이나 똑같은 조직이다. 대한민국 말하자면 현대사회에서 이런 당대표를 처음 봤고 또 이렇게 피의자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또 당에서 이렇게 업무하는 것도 처음 봤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으로서는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재명도 거기 가서도 잠깐 내려가지고 옷을 받고 악수하고 난 뒤에 바로 차를 타고 내 뺏뻤습니다. 말하자면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거기 앉아서 연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닌 척해도 이재명으로서는 많이 쫄겨있다. 아마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될 만한 애들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다 보여주니까 이재명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구출소에 들어가서 감방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몹시 멘붕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감방에 들어갈 차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방탄을 하고 또 체포동의안 부결을 하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혐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이제는 감방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